안녕하세요 나 이루님 나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 서서요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포지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패스트 라이브들을 위해서 화이팅도 한번 왼쪽으로 돌아보시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보시고 손흥자도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 앞뒤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고 꼭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손 앞뒤까지. 오른쪽도 손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배틀라이브 화이팅. 응원체 이렇게 오셨습니다. 뒤쪽도 봐주세요. 네,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뒤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 한번 해주시고요.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정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표정에 톡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활약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도 한번 왼쪽으로 왼쪽 바라보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단, 가운데 바라보시고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서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서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호시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에서도 화이팅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아트 한번 해주세요. 손아트 한번 요청했습니다. 손아트. 네, 요즘 유행하는 볼에 손아트 이렇게 얹어주셨습니다. 가운데서, 가운데 보시고 또 한번 해주시고요. 네, 왼쪽 바라보시고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있으면 더 조심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